전혀 다른 곳으로 순간순간 너를 찾는 내 안의 눈 한 달에 한 달에 이어져가 순간순간 너를 찾는 내 안의 눈 한 달에 한 달에 이어져가 전혀 다른 곳으로 한 달에 이어져가 시작은 Jazz Jazz을 배우고 싶을 때 음악의 대학에 가고 싶을 때 음악을 먹으려고 하지만 음악을 먹으려고 K-pop의 세상에 入ることしか考えられなくて。 最近やっと自分の音楽のドアを見つけた感覚。 電子音楽ってパソコンから音を出すから、バンドサウンドより冷たく聞こえるんだよね。 私にとって可能性を広げてくれたのがモジュラルだった。 演奏って会話だと思う。 マシェンと私の会話ね。 自分のインプットから意外なアウトプットが生まれたりして、何でもありなところがすごく好きなんだよね。 だから自分の世界を表現するには最高だと思ってる。 自分のインプットから意外なアウトプット。 私は関州っていう年から少し外れたところ。 お母さんは私に普通の仕事について欲しかったと思う。 ジャズの大学に行きたいって話した時も、もちろんめちゃくちゃ反対されて、3ヶ月家から出させてもらえなかった時もあったけど、それでも気持ちが変わらなかったのを見て諦めたんじゃないかな。 ジャズアカデミーやっとの思いで行かせてもらったジャズアカデミーだったから、学生時代は死ぬ気で練習してた。 ジャズアカデミー。 ジャズアカデミーのインプットに仕事にカットしておくときのみが。 きがちんのみのみのみにの端らせたらは何が私たちに仕事になった。 ジャズアカデミーは何かしら? ジャズアカデミーは何か? おめん、うん、うん。 엄마가 다 볶아놓은거 끝에 한 3초정도 슈슈켰어 맛있더라 왜 그렇게 다 염색하다 탈모은가 이미 온거 같다니까 그냥 20대가 아니야 진짜 약간 가발같은 머릿결 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위해 먹기 때문에 미래가 보다 10년 전 한국에서 K-pop의 아이돌이 될까 그냥 그의 집에서의 집으로 그래서 그래서 오디션을 찾았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먼저 직업장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育ててもらうしかデビュ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웃음을 연습하고 足의組み方 方言을直는 것 자신을 변화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자신이 많았다 やってやろう!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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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너는 보통 사람이 살면 이렇게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73억 인구 중에서 내 꿈을 과연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될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굉장히 소수일 텐데 너는 꿈을 이룬 그 소수의 한 명이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너무나 소원했어 그러니까 추석 때 달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흙수저잖아 흙수저 흙수저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금수저 흙수저 주는 흙수저인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도 안 하고 니가 고군분투한 걸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그런 걸 따라서 니가 진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니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상해 고군분투한 타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